가자마자 칼을 져다 뭘 할 수 있어 가자마자 일단 씻을 한 번 해요 어? 물 터 가자마자 져 씻어 딱해 달라 누워 엎어 자 왜 그러고 있어 아 아 아 아 아 3초 3초만 중하면 먹으면 돼요 치즈 치즈 없이 먹으니까 와 치즈 와 와 행복이 별거네 이게 행복이다 아 일본어 딱 피니까 진짜 그냥 나는 공부는 그냥 공권이 제일 잘 일단 팀 팀이고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가족 또 다르게 생각하면 원동력 뭐 이런 것들이 흠 계속 맞물리면서 아 아 씨 내 뭐 말하려고 했더라 되게 괜찮은 말 하려고 이게 아 제가 그 소리에 이제 저는 그 그거 뭐지 아 뭘 얘기하려고 해도 그랬다 흠 흠 흠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내가 봐도 전국인 좀 방에서 나올 필요가 그래 너무 혼자 지내는 거 그냥 하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진영 날 왜 먹으러... 아니 음식 들어가는데 음식 메뉴들만 나열하면... 형 빨리 해야 되는데 뭔 소리지 도청아 빨리해 빨리 난다 뭐하는 거야 빨리 생각하다니깐 어 잠시만 이게 약간 소세지인 것 같은데 구워주고 이리 가 구워주고 이리 가 나처럼 이렇게 입고 왔어요 너 근데 며칠째 그것 아니냐? 여러분 제가 정말 똑같은 옷을 계속 입고 있는다고 좀 더러워 부을 수 있는데 저거 맨날 빨래하고 있어요 저 맨날 빨래합니다 이걸 좀 자연스러워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이제 몸부해질 때 1일 2일 3일 4일 4일 지민이가 여기저기 들어가는 거 좋아하잖아 지민이 일단 정국이 됐고 뭘 하는 걸 좋아해요 응 5D 이슈는 뭐야? 아 이거 인터넷에서는 다 버릴수 있어 우리 밥 먹고 여기도 가볼래요 여기? 뭐 좋지? 아 이거 인터넷에서는 다 버릴수 있어 야 직접 보는 거하고 다르지 인터넷에서 보는 게 더 출발왕 아 힘든 하루였다 그죠? 힘든 하루였어요 근데 뭐 많이 해킹해서 점점 이제 왕자 게임 느낌이 나는 거 같은데 왕자 봤어요? 아니요 적당히 싸세요 알았어요? 우리 저번에는 싸지 말자고 했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볼 때 다 같이 한 번씩 싹 봤다가 한 번에 싸 한 번에 그냥 한 번에 야 우리 타이밍 맞추자 그냥 야 그걸 어떻게 맞춰 이걸 뭐 하죠 야 야 뭐야 야 물도 물도 이제 똑같지 마세요 야 오자마자 관장하고 있네 진짜 진짜 싫은데 이제 뭔가 좀 아쉬운 삼성 아쉬워? 나 너무 배불러지 나도 배불러 이거 더 시켜야 너 그러면 먹을 거면 마지막으로 쏙 대박 나도 먹을 수 있겠냐? 나 배부르다 야 안 나오나? 사리초 바꾸자 전부가 전부실 안먹을 거야? 안먹을 거야? 뭐야 아까 배부르다 2개만 씻고 아 배부르다는데 안 먹는다고 안했어 알야 점심 알야 점심 아 또 주시면 또 먹죠 A.I. 극단적인 놈들아 내 몸이 죽였으면 좋겠어 나는 경치를 보고 한 또 하나의 나는 걷고 하지만 칼로리 서머는 나도 되는 거지 아 이거 매우 좋은데 다 져야 됐으니까 우리 팀부터 뽑죠 아 그래 자 오늘의 충북과 지옥을 함께 해요 다 지옥이에요 네 다 져야 된다 다 져야 된다 빨리 왔어요 가자 내가 더 큰 일을 더 좋아해서 가방이 안 나왔네 하다 갑자기 갑자기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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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야 김남준이 나와. 야! 김남준대 전종국! 자 눈싸워봐. 눈싸움 해야 돼, 눈싸움. 아 눈싸움, 이런 눈싸움. 준비 다 된다. 자, 눈싸움 준비, 준비, 시작! 별빛이 내린다. 눈에 나 닮아 봐, 니. 뭐야, 글 씹어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우, 오우, 오우. 목소리 완전 멋있어. 목소리 깐 거 봐. 제 이름은 전종국이고요. 반정형, 관심 없습니다. 반정형, 관심 없습니다. 완전 매력있어. 뽑아야 돼, 전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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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를 지워라, 전종국! 뭐, 결과 반장은 전. 정. 구. 박수! 와! 한 번 불러와서 인사에서! 감사 인사. 한 번 해주면 되겠다. 감사합니다. 오! 야. 멋있다. 감사 인사가 정말. 감사합니다, 다 voters. 두 만이만 더 해. 또 시키는 건 또 잘하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JK 뭐야? 넌 난 뭘까? 아니. JK. JK 못 찾았다. 제이케 못 찾았어? 제이케? 뭐 하고 있어? 제이케 찾지 나를 찾는다 두 개 남중에는 못 풀어? 우와, 형 큰일 났다 형, 그렇게 열심히 찾아다 놓고 왜 못 풀어요? 정국 씨, 오늘의 상품은요 네 엔딩하시고 네 퇴근하자 아, 진짜 퇴근하자 다른 멤버들은 다 갔어요 남은? 다 왔습니다 정국 씨만 남았고 나머지는 다 갔어요, 보세요 비 형도 갔어요? 네 아, 비 형 맞췄어? 아, 내가 마지막이에요? 아, 나도 비 형 있는 줄 알았네 아, 그럼 다 갔어요, 진짜? 차 타고 여길 떠난 거예요? 네네 이야 오케이, 오케이 들어와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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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바로 이렇게 돼서 네, 네, 네 들어왔어요 O, X, X 아니, 이거 X야 눈살이죠, 눈 솔직히 저거 보고 봐 쌀, 쌀 쌀, 쌀 아니, 보고 바로 이렇게 돼, 이거? 아니, 아니 잘못된 거예요, 눈살, 눈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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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좋아요, 여러분들 자, O, X, X 정답 O입니다 O입니다 그러니까 눈살이잖아 맞았으니까 어, 맞았어? 아니야, 틀렸다고 O랑 그랬어 와, 장난치냐? 야, 왜? 뭐하노? 야 야 사이? 우리는, 우리는 만장일치 우였어 만장일치 뭐하노? 공부 잘하고 나가 I don't understand 아, 여러분들 컨닝 다 하세요 내가 봤을 때 다들 모르니까 화이팅 모든 시험 보는 분들 파이팅 모를 때는 역시 2번 아닌가요? 2번? 2, 4번 아닌가? 아무튼 맛있어 아, 배부르다 배도 배가 부르니까 배가 부르니까 요즘 좋아하는 노래가 있죠 라면을 먹어볼까? 똑같은 생각하네 잠옷가 라이더가 어떻게 되는지 심지어 바지가 파란색이에요 반바지인데 아, 너무 웃기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엄청 웃겨 안녕 거프긴 해요 제가 거프긴 하고 제 앞에 이렇게 라면이 좀 두기가 있거든요 근데 뭔가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배고픈데 아, 배고픈데 아, 배고픈데 아, 배고픈데 안 돼, 아 지워, 지워, 지워 지워 그 다음은 네,각장 지워 Why? Why are you so late? Taking shower? So longer So late He takes 15 minutes for the shower 그럼 50분 일찍 일어나야지 그러면 빌보드 과자가 제일 맛있지? 원하는 빌보드가 돼요 메인 빌보드 어 칼리 뜯어 핫컨이랑 초코 진짜 맛있어 맛있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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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개가 없어가지고 백개가 없어? 백개가 없어? 아 수건 많았어 아 근데 난 진짜 정국이 레전드였어 저번에 몇 년 전에 정국이한테 연락을 한 번 했는데 한 달 뒤에 알겠어요 이러고 답장이 온 거야 뭘 알지? 이러고 봤는데 한 달 전에 내가 연락했던 거에 답장했더라고 이따가겠지 이따가겠지 장난식으로 답장했던 거 충격이었어 아 그니까 저는 약간 답장을 제 마음속으로 보내요 그걸 어떻게 알아 아무리 텔레파티가 통해도 이건 좀 나로도 그니까 이거 답장 답장을 보내면 되는데 답장을 보내면 되는데 그냥 이미 제 마음속에서 보냈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창을 내려요 네 이렇게 자 이제 치울까? 야 그만 먹자 아 야 정답게 먹어라 아 정국아 그만 아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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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정국아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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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졸려 최대한 버티다가 중단에 다 предыду시기 또 대교 스며라 와 이제 학생들 한번 더 나왔네 이제 나라고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 골라야 해 자기 걸로 아니야 이거 왜 나를 심하게 잘 모르겠어 정국은 내 줄 봐 왜? 오지 저라고만 생각하십니까? 내 아인다! 날 바라봐, 정국. 날 바라봐, 정국. 아, 야, 야, 야. 정국, 날 바라봐. 아휴, 아유, 잘 먹었다. 아유, 잘 먹었다. 야, 정국아, 넌 이제 좀 일어나야겠다, 야, 정국아. 아유, 너 이따 방해. 소리 질러! 응. 더 크게! 너, 너 지금 한 3시간 잤어. 저 폰 깨져가지고 테이프 부지지고. 아, 나 전화 제일 싫어. 영상통화는 좋아해요. 영통하면서 야, 뭐하냐, 뭐 먹냐? 약간 이렇게 좀 달라. 이쪽은 약간 얼굴 보는 거 좋아하시는 분? 난 얼굴 보고 얘기하네. 이쪽은 약간 목소리. 난 문자도 싫고 전화도 싫고. 나는 문자가 좋아. 너 그냥 핸드폰 왜 들고 가야 돼, 넌. 너 그냥 해제해, 핸드폰. 정국이 전화 안 받으면 시작하는데. 자, 다음, 다음 복끝. 이거 실수로 지우다가 잘 나온 거 전부 다 해버려. 남은 재료들은 제가 잘 쌓아가겠습니다. 고춧가루가 필요해, 고추장 이런 거. 어? 네. 음, 필요했었거든. 어제. 야, 너 어제 싸? 아, 진짜. 아, 진짜. 살벌하네, 냄새.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좋은 냄새가 안 나.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수분을 좀 닦고 넣어야지 안 뜨는데. 뭐야? 뭐야? 근데... 여기 뭐가 있냐? 제가 쓰던 게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박 memor치기 해서 이거를 내가 챙기고 이김번 반밖에 안 남았어. 이제 떠나자. 좋은 집으로 우리가 함께 살던 야 빨리 일어나 내가 국수 해놨어 가서 먹어 무슨 국수? 참치국수 참치국수 온전을 씻으려 합니다 일단 치약도 바로 바꿔치기 한 다음에 스프레이도 바로 바꿔치기 하고 내꺼를 내꺼를 그냥 여기다가 내꺼를 여기다가 그냥 내꺼를 여기다가 그냥 이것도 있고 저는 치실까지 있어요 치실까지 쓰기 때문에 다음 왜 자 형차 쌩같이 택시피 택시피 아멘